오우 술쟁이 아니니? 꿀주네, 볼꿀주네 오! 이뻐 우와아! 틀듯이 먹는다 나미다 오우 이게 다 술쟁이의 생일선물입니까? 술쟁이 아닌데 이걸 보면 앞고르기를 하면서 봐도 술쟁이인데? 제로네, 좋네 오, 요새 제로도 나오네? 꺾였어 그걸 왜 이래? 그래도 선물인데 좀 살살 뜯으면 안 될까? 아, 그래? 아, 그렇지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쁜거 많은데? 아, 이거 꿀주네, 벌꿀주 아, 벌꿀, 벌이 있네 이것도 뭐야 아니네 오! 이뻐 이쁘다 이거 식쇠기 돌려도 되나? 되지 않을까? 식쇠기는 되는 거 같은데? 응, 좋겠는데 벌써부터 술 냄새가 난다 못살아! 아직 올 거 남았어 몰라 뭐야, 무섭게 생겼어 봤어? 오, 잠도 있어 뭐야? 이쁘다 무섭게 생겼어 이쁘네 이거 누구 코에 붙여? 이쁜 잔이 짱 많이 생겼네 네 여보 거 내가 풀어도 돼? 응, 푸세요 풀고 정리하고 재활한 거까지 응 그것 좀 원래 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럼 네가 풀어 안타깝게도 네가 이미 풀어버렸어 야, 네가 뭐냐 아니, 그럼 여보가 못살아 이건 어떻게? 뜯어봐도 돼? 응 웬일이야? 고디바 케이크 그래? 우와, 미쳤다 우와 어떻게 먹어 이거? 아까도 어떻게 먹어? 이야 너 인생 잘 살았다 이게 또 뭐야? 우와 이야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돌리면 이게 펜이고 펜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터치가 되는 거지 아 그립감이 진짜 이게 제일 좋아 펠트심 한 번만 껴보자 오자마자 망가뜨린다고? 어, 얘는 얇네 얇은 게 좋은 거 아닌가? 나 이거 되면은 살 거거든 봐봐 아, 근데 좀 딱딱거려 다 들어간 거야 봐봐 딱딱거리지, 별로지 아, 근데 나는 이 펠트심 때문에 라미를 사고 싶은 건데 펠트심 근데 이거 펜 되는 거 되게 좋다 난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어, 이게 더 좋아 지우개는 안 되지만 지우개 돼 네, 알고 산 거 쓰레기네 펜은 어디다? 라미도 그렇지 여기 딱 써줘야지 이렇게 S펜은 라미따 엄박싱영상이야 우리가 잔은 빼돌렸어 잔 너무 이쁘더라 아, 잔도 있어? 여기 잔도 있더라고 내 깨 먹을까봐 얘 생일 다 털었어 생일에 받은 맥주도 이게 소주는 두 병 딱 털었어